저, 저 불 다 끄었어요? 어. 아, 보고 싶었어? 왜? 보고 싶었어? 아니요, 아니요, 저 이거 끄고 싶어요. 아, 마시멜로! 난 마시멜로 먹고 싶은데... 있어요? 선생님, 진짜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마시멜로! 불 아직 다 안 끄였어. 그래요? 그럼 저 끄고 올게요. 어, 그래, 그래. 혼자 할 수 있어? 그럼요. 마시멜로도 끄고 먹어? 네, 무조건 끄는 거지. 아, 마시멜로! 여기 막대기도 있다고. 여기, 여기 일곱 명이니까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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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구онец vous vouswiek geschrieben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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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 그렇지 근데 잘 구워줘 오! 이거 너무 잘 되는데? 오케이! 이 정도 딱 좋아! 바이바이 찌개는 냅둘까? 찌개는 반짝이고 뭐야, 우와! 대박! 구웠어! 하나만, 하나만 와, 대박! 대박! 오빠, 드세요 예나가 이거 구워, 구워! 우와! 어머, 귀여워! 고마워! 뭐야, 뭐야! 난 먹었어! 일단 다들 안 줘, 안 줘! 이야, 진짜 맛있다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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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!